반갑습니다. 전국의 지구학초수험생 여러분. 이제 수능의 마지막 관문인 10월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 수능 실전 하나만 남은 상태인데 마지막 봤던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어떤 문제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지진파 문제예요. 그림과하고 나의 각각 어느 지진이 서로 다른 두 관측소에서 관측한 지진기록인데 PSC가 가보다 나가 좀 더 길지 그럼 이제 진원거리가 가보다 나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 P파고 S파가 도착하는데 진폭 자체는 S파가 도착했을 때 진폭이 더 크기 때문에 주로 피해는 P파보다는 S파에 의해서 피해가 좀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럼 보기 보자. 기억번. 지진파에 의한 피해는 진폭이 큰 거 찾으면 돼. S파가 P파보다 크다. 그리고 PSC는 가보다 나가 긴 거는 그냥 관측자로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디귿번. 나에서 진원거리가 120km보다 가깝다. 이런 걸 판단할 때 여기는 정확하게 PSC가 몇 초인지 찾기가 좀 애매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디귿번 같은 거 이렇게 하세요. 거꾸로 진원거리가 120km가 나오려면 PSC가 몇 초가 되느냐. 그걸 한번 봐봐. 그럼 진원거리 120은 자 문제에서 P파의 속도는 6으로 놓고 S파의 속도는 4로 놓으래요. 여기는 PSC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PSC가 몇 초가 나오냐면 PSC가 10초가 돼버리면 진원거리가 120km가 되는데 얘는 봅시다. 435에서 445 여기까지가 지금 10초인데 지금 P파는 여기서 도착하고 S파는 여기서 도착하고 있으니까 PSC는 적어도 무조건 10초보단 길겠지. 그러면 진원거리는 120km보다 무조건 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잘못된 거죠. 자 다음 2번 가자. 자 이제 토리첼리 실험이죠. 그래서 먼저 해발고도 0m에서 기압을 측정을 한대. 거기에 어떤 액체를 집어넣을 때 밀도가 로우라고 하는 액체를 집어넣을 때 시험관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가 76cm래. 똑같은 상태에서 시험관 비를 지금 30도만큼 기울였어. 그래도 항상 기압이 똑같다고 하면 이 밀도로우라고 하는 액체의 연직으로 버틸 수 있는 두께는 똑같이 76cm가 나오지. 근데 뭔가 76cm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수은을 넣은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기압이라고 하는 거 기압은 밀도로우 곱하기 중력가속두치 곱하기 버틸 수 있는 액체 기둥의 두께 H 이렇게 곱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고도가 높아지면 실험을 보면 고도가 높은 데 가서 실험을 해. 그럼 기압이 좀 낮아지겠지. 기압이 낮아지면 순기둥의 두께는 당연히 커져 작아져. 작아져야 될 겁니다. 알겠죠? 이 상태에서 보기 가자. 기업번 동그란 기역은 76이에요. 지면에 똑같은 기압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니은번 밀도가 0.5로우인 액체를 사용한다. 그럼 이건 이런 거지. 로우 곱하기 G 곱하기 76cm가 지금 현재 해발고도 0m에서 압력인데 밀도가 0.5인 걸 집어넣어도 압력은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 액체 기둥의 높이는 76의 2배가 되는 152cm가 돼야지만이 압력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니은 맞고. 그 다음 디귿번. 해발고도가 1000m인 지점에서 실험을 하면은 76보다 당연히 작아져야 되겠죠. 기압이 낮아지니까 니은 잘못됐고. 자, 다음 3번. 자, 뭐 남아미일카 대륙에서 평각과 복각을 측정했는데. 뭐 남아미일카까지가.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 자, 근데 일단 여기 남반구죠. 남반구에 평각 낮지. 평각은? 자, 여기 평각이 0도인선. 그럼 여기가 이제 경도선하고 어, 경도선. 그러니까 진북방향하고 자국방향이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서평각. 자북이 진북이 돼서 서쪽으로 떨어진 거. 그 다음에 여기가 동평각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복각이 나왔는데. 자, 복각은 복각이 0도인선을 한번 봐볼게. 여기가 B잖아? 그럼 여기가 자기 적도가 돼요. 자기 적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쪽에 자기 적도보다 이제 남쪽에 위치한 거지. 자기 적도보다 북쪽이면 복각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A는 복각이 마이너스 30도 정도 되겠다. 이 사이선이니까. A는 복각이 마이너스 30도선. 자, 여기까지 해석을 하고 이제 보기합시다. 기업번. A에서 연직자기력의 크기는 여기다. 0이다. 연직자기력의 크기가 0이 되려면 복각이 0도인선이어야 돼. 그래야 수평자기력밖에 없는 거지. 그럼 B가 돼야 돼요. 기역땡. 니은번. B에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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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여기잖아. 서평각이지. 그럼 수평자기력의 방향은 진북의 동쪽? 아니야. 서평각이니까 진북의 서쪽. 니은땡. 다음 디귿번. 전자기력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복각이잖아. 그러면 B는 복각이 크기가 0도. 그 다음에 여기는 복각이 마이너스 30도지만 이 마이너스는 자기 적도보다 남쪽이 문미하는 거고. 연직자기력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크기는 30도. 복각은 B보다 A가 크다. 디귿번 하나 맞겠지.